룬 나라 룬 나라 렉살 선영을 시작해 수피 맞서 싸운다 천벌만 들고 갑시다 덱이 썩 좋지 않아요 하지만 안 좋은 덱으로도 이길 수 있는게 실력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재밌게끈 이건 재밌게끈 이걸로 마나 수정을 얻으면 나는 고코가 많으니까 좀 괜찮을듯 하이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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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양보는 없어 조금 아깝고 요런거 그냥 던지고 싶긴 한데 한 대 맞을까 조금만 더 받아보자 다 못채 시 아우 레이저비 날마다 땅 판다 갯 오 칠 백수의 왕 주저 기계새끼용 하나 더 뭐 이거 재밌겠구 야 이건 내가 이겠지 아 졌어 치유로봇 내가 훔쳐오고싶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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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 이 데미지 덜 맞으면 서순 서순 합체도 안했어 킬동별 갓동별 오예 자 일단 영능은 무조건 눌러 오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거를 얘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지하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.